예 반갑습니다 덩쿨나무입니다 이번에 호텔토타가 새끼를 낳았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처녀생식종 이라고 해서 암컷이 수컷이 없어도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신기하죠 이번에 이렇게 꼬무리 같은 새끼들을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나눔을 해드리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